다른 봄날의 시작, 시니어 영어에 와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 1단계의 유닛 1 시작합니다.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어 말하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유닛 1, it's a book, 그것은 책입니다. 먼저 단어를 익힙시다. Let's practice words. 책, book, book. 의자, trailer, trailer. 컵, cup, cup. 텔레비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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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dish, dish. 휴지, 티슈, 티슈, 개, dog, dog. 램프, lamp. 램프, lamp. 램프, lamp. 탁자, table. table, table. 꽃, flower. flower, flower. 지갑, wallet. Wallet,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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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소파. 소파, 소파. 소파. 숟가락. 스푼, 스푼. 스푼. 포크. Fork. Fork. 고양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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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bed. 그릇.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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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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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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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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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워터. 워터. 쌀밥. 쌀밥. 라이스. 라이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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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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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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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익히셨다면 문장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큰소리로 말하시면서 하셔야 영어 말하기는 늡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책. 그것은 입. 책. 북. 입니다. 근데 어는요. 셀 수 있는 명사들의 앞에 옵니다. 뜻은 하나이란 뜻이구요. 이 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셀 수 있는 단어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그리고 그 책이 하나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니다는 is 입니다. 자. it is. 영어에서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자. 주어는 it이구요. 동사는 is 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입니다. 주어 동사가 붙어왔습니다. a book. 책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it is a book 하면 그것은 책입니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it is 는요. its 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its 는 it is 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it is a book 하면 그것은 책입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겠죠. 그게 뭔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말해주세요. 그것은 의자입니다. its. 네. a chair. 잘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컵입니다. its. a cup.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TV입니다. 그것은 접시입니다. 그것은 휴지입니다. 그것은 개입니다. 그것은 개입니다. 그것은 램프입니다 그것은 탁자입니다 그것은 꽃입니다 그것은 지갑입니다 그것은 소파입니다 그것은 숟가락입니다 그것은 포크입니다 그것은 고양입니다 그것은 침대입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그것은 핸드폰입니다 그것은 핸드폰입니다 자 그럼 가루나 액체 종류 이제 단어 나옵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네 어 붙이면 안 돼요 네 잘 만드셨어요 It's salt 하시면 돼요 It's salt 자 가루잖아요 솔트는요 소금은요 다음 거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물입니다 It's water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쌀밥입니다 다 틀리고요 그것은 설탕입니다 It's sugar 자 그럼 지금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배울 겁니다 그것은 이시구요 무엇 왓입니다 지금부터 이 왓이라는 단어 잘 외워 두셔야 돼요 자 뭔지 궁금할 때 물을 때는 무조건 왓을 쓸 거니까요 아셨죠 자 임미 임미까 하고 물을 때 임미다 이즈입니다 자 주어동산 잇하고 이즈에요 얘네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얘네가 붙어다니기 붙어다닌데 거꾸로 붙어다닙니다 is it it is가 아니라 is it 자 이렇게 끝을 올리세요 그리고 is it 이렇게요 자 임미까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그래서 what is it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가 뭐라고요 what is it it is가 거꾸로 돼서 is it 된다 what is it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걸 할 건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what is it 하고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셨죠 it's a cell phone 그것은 전화기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제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it's a dish what is it what is it it's a cat 잘하시고 있어요 what is it it's a data it's a drawer what is it it's a chair what is it what is it it's a tissue 잘하셨어요. It's a coffee 하셔야죠. 이건 어스면 안 됩니다. What is it? It's water. What is it? It's a lamp. What is it? It's a house. What is it? It's a sugar. What is it? It's a cell phone. What is it? It's a spoon. What is it? It's a bowl. What is it? It's a fork. What is it? It's a cup. What is it? It's a salt. What is it? It's a salt. What is it? Yes.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It's a sofa. It's a flower. It's a TV. It's a flower. It's a dog. It's a book. 자, 영어 말하기 어려우셨습니까? 반복 연습은 영어 공부에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분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말하기 유닛 1을 마칩니다.